자 여러분 이제 주제 조금 바꿔가지고 키오스크가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적응해야겠죠 키오스크도 적응하면 다 되니까 패스포점이나 아니면 은행가가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이제 인건비가 계속 비싸지니까 이제 키오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증가하네요 최저임금이 11,200원인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편의점 같은 데서 이익이 나와야 11,200원 최저임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사업이 아주 잘 되면 할 수가 없지만 사업이 그냥 간당간당하는 그런 경우는 사업규모를 줄여가지고 가족끼리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1,200원 이번에 요구했네요 매년 그런 물가 상승률 정도 연동하면 되는데 매년 7% 8% 이렇게 올려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사정위원회 방식이 되게 독일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합주의 단체주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독일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그런 것이 좀 자리가 잡힌 나라지 않습니까 조합주의를 받아들일 때부터 이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완전히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임금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네요 키오스크를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늘어나네요 보시게 되면 국내 키오스크 설치대수 통계나 그다음에 국내 편의점 4사의 무인화점포주의를 보게 되면 키오스크가 1년 사이에 이게 2023년 11월인데 4배 정도 증가했네요 연평균 키오스크 시장이 8.1% 정도 늘어나네요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마지막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대개 이렇게 이제 단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좀 더 선명한 그런 주장 예를 들면 과격한 주장을 외치는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약간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임금이 결정이 될 테니까 1만 2천 원을 여러분들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1만 5천 원 정도 올리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 정도를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청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 감소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항상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충족시키니까 농사를 짓는 데서도 가장 자동화가 많이 된 곳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땅이 넓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자동화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인 거죠 임금이 높고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니까 주방에서도 다 이제 키오스크 같은 로봇 같은 걸 사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매장에서 주문받는 키오스크는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로 떼가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매달 급여가 나갑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또 뛰면 비용이 비슷하더라도 리스크를 생각하면 기계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경쟁이 붙게 되면 기계가격도 내려가겠죠 7월이면 똑같은 행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하투와 마찬가지로 7월이게 되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가지고 감논얼박을 벌려가지고 전혀 집을 열어가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해서 몸에 그냥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참 크든 작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최저임금 상승이 전국단의 하투가 되어버린 겁니다 7월이면 매일 뭐죠 매년 이번에는 얼마나 올릴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불확실한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으로 운영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파업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적당하게 뭐죠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일 쪼개기 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뭐 또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여기 보시면 그때그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해버리는 거죠 임금을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독일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까지 가는 거죠 막 갈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2019년에 서빙 로봇은 처음 도입돼 가지고 3년 만에 100배 가까이 성장했네 자동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도가 고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악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 또 사업자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자동화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엉망진창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켜 거기에서 체제임금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유럽식 조합주의를 선택할 때 그때 제가 30대 초반에 30대 후반에 여러분들 그런 연구직에 있었는데 조합주의 도입하게 되면 완전히 파형을 가꿀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